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이 접대를 잘 받았다고, 환대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할 일일까요? 접대만 잘 받으면 뭐합니까? 말을 또박또박해서 올바른 말을 해서 그만큼 격식도 차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크롱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쩔쩔 맺습니다. 가는 곳마다 뭔가 좀 어설픈 행동을 보이는데요. 그동안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신혜안수가 보도를 했는데 뭐 이건 이상한 행동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문재인 기자의 질문에 쩔쩔! 마크롱 답변에 망신당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참, 마크롱 답변에 아주 그냥 똥 씹은? 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구나. 아, 이러면 안 돼. 모 씹은? 이런 표현이 좋겠구나. 네,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실까요? 자, 문재인 마크롱 공동 기자회견. 여기서 말이죠.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했지만 완전히 거절당하는, 아주 완전히 거절당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내용을 하나하나 훑어보겠습니다. 네,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자, 이충재 기자의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공약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프랑스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그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답변이에요. 자, 이렇게 답변이 왔으면 말이죠. 자신 있게 나가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를 앞으로도 UN 수준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해서 갈 예정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뭐 정상적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당당하게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우물쭈물, 우물쭈물 자, 보시겠습니다. 왜 우물쭈물 했는지 자, 기자의 질문이 끝나자 문재인을 바라보는 마크롱 문재인을 착 바라봅니다. 아니, 왜 문재인을 바라볼까? 이건 뒤에 나옵니다. 자, 먼저 말씀하세요. 양보합니다. 자, 문재인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자님 기자가 아, 네 제가 다시 얘기해야 될까요? 다시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못 들었을까 봐 그런 질문을 기자가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요. 말고요. 막 웃습니다. 하하하 저는 그래서 기자 질문을 못 알아들었나? 또 이상한 행동을 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는데 누가 먼저 답변하시길 바랍니까? 하면서 웃은 거예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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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당연히 당연히 대한민국 기자가 질문을 하면 당연히 문재인이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서 있는 자리 보면 문재인이 왼쪽에 섰죠? 보시는 대로 오른쪽입니다. 그게 예우거든요. 국제사회에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마디로 상석이 오른쪽 우리가 봤을 땐 왼쪽 그러니까 먼저 답변하는 게 맞고요. 또 그 답변을 보고 또 마크롱이 거기에 보완하는 것이 맞죠. 또 기자가 또 대한민국 기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한국 기자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먼저 답변을 듣고자 했다. 하 마크롱 젊은데요. 의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우 차원에서 또 문재인이 먼저 답변하는 것도 맞습니다. 한국 기자가 질문했으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한다. 그럼 마크롱은 거기에 대해서 아 좋은 생각이고 또 저는 이렇게 방문하셨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부드럽게 넘어가는 건데 아 이거 뭐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말이죠. 뭐 누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지 왔다 갔다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들 여러 번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도 기자 질문에 쩔쩔매는 모습 나왔고 독일에 가서도 그렇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상해요. 어쨌건 답변할 때마다 매일 회피합니다. 자 마크롱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보시겠습니다. 프랑스는 비핵화와 관련해 필요한 과학적 기술적 협력을 할 것이다. 비핵화는 CVID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이거 어우 단계가 높아요. CVID를 달성해야 된다. 미국이 계속 CVID를 얘기했다가 북한으로부터 상당히 반발이 오니까 그거를 좀 완화시켰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로 CVID를 달성해야 된다. 북한의 불가학력적인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된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프랑스가 동반할 것이다. 미국과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100점 만점에 130점 150점짜리 답을 한 겁니다. 아우 이게 A가 있잖아. 위에 플러스 A 첫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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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 정확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뭐라고 그랬을까? 유엔 안보리 제재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각만 하면 뭐해? 실천을 해야지. 한국도 그 틀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 아 말은 그럴싸해요. 말은 그럴싸해요.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된다. 국제사회가. 그런데 여러분 국제사회는 경찰이라고 치면요. 김정은이 있는 북한은 깡패예요. 그것도 모범적인 미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야 니네들 좀 제발 비핵화를 시키고 난 뒤에 우리가 제재를 풀 테니까 경제발전 시켜라. 모범경찰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 양아치 깡패 새끼가 아 그거 못 믿겠어. 너 앞으로 범죄 저지르지 마. 내가 안 저지르게 되면 너에 대해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직업교육도 시켜주고 또 직장도 알선해주는 일을 할게. 또 나는 그만한 인프라가 있고 도움을 줄 능력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깡패 새끼가 아 뭔 소리야 믿어야지 믿게 해줘야지 아 내가 오늘 도둑질을 두 건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한 건만 할게니까 대신 나한테 있잖아 돈 좀 줘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이 가세한 거예요. 아 맞잖아 얘가 도둑질을 갖다 두 번 하려고 하는데 한 번으로 줄이겠다는데 사실은 도둑질도 한 열 번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한 번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야 여기에 돈 좀 주자.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하게 도둑질을 안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사회로 복귀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건 너 도둑질하지 마 범죄 저지르지 마 그 다음에 내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말이죠 얘가 도둑질은 해도 그래도 돈도 빌려주고 은행 대출도 해줘야 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아주 쉽게 아주 쉽게 여러분들께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문재인은 말이죠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의 답변을 들으니까 표정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발언하고 난 뒤에 좀 뻘쭘했나 봐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좋아할까? 이런 생각 아 나 이거 진짜 젊은 대통령에게 망신당했네 이런 얼굴 표정 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교차하는 그런 어리숙하고 뭔가 벙진 표정을 지었다는 거 기자의 질문은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와 관련돼서 프랑스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고 마크롱은 CVID 즉 북한의 불가 학력적인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과학적 기술적 협력을 해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과학적 기술적 협력이란 건 뭐냐 검증에 도와주겠다 이겁니다. 검증에 사찰단을 보내겠다. 이야 마크롱 아주 무섭고 말이죠. 정확한 사람이에요. 프랑스 행복하겠어요. 프랑스 국민들 박수 이런 대통령을 뽑았으니 프랑스 국민들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유엔의 대북제재는 중요하지만 북한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된다. 도대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신뢰를 주려면 도대체 어떤 나라가 참여해야 되나요? 미국 영국 프랑스 아프리카의 우간나 과테말라 뭐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그래도 가장 잘 지키고 신뢰가 있다고 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약속을 어겨왔잖아요. 북한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문재인은 마크롱의 이 아주 강력한 CVID 발언에 대해서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리고 북한의 대북 제재 해제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어땠어요? 이상한 표정을 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말이죠. 마크롱 대통령은 문재인과 만난 뒤에 아베를 만납니다. 아베를 만나서 말이죠. 제재 완화 문재인 요청 이틀 뒤니까요. 아베와 만나서는 북한의 제재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고 CVID를 실천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이 협의한 거죠. 일본도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말을 맞춰가고 있어요. 일본 당사자입니다. 그다음에 미국 프랑스 영국 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 이렇게 말을 맞춰가는데 문재인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지금 말이죠.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지금 대한민국이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동맹이 중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북한입니까? 지금 문재인은 그런 행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거 심각한 대한민국의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망신당한 거 맞죠? 가짜뉴스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망신당한 겁니다. 이게 무슨 가짜뉴스야. 이런 평가도 못해?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 저는 오늘 태극기를 달고 나왔습니다. 문재인도 해외 순방을 하면 태극기를 달고 태극기 다니까 그래도 양복이 좀 여기 빠져있지만 양복이 좀 이렇게 뭔가 좀 품격이 있어 보이고 말이죠. 어디 가서 저 사람 혹시 공무원 아니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실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은 해외 순방할 때마다 태극기 다는 꼴을 못 보겠어요. 볼까요? 자 태극기 대신 무슨 배지를 달았는데 저는 이거 배지 계속 기사검색하고 뭐하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노란색이에요. 도대체 뭘까요? 이 배지는 뭘까요? 태극기는 안 달고 말이죠. 이상한 배지 달고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죠. 나쁜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태극기를 이렇게 달지 않냐. 대한민국의 상징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국빈들을 만나서 정상외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정상외교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배지를 달고 말이죠. 성조기를 달았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자신의 국가의 국기를 상징으로 달거나 또 자신의 국가의 상징물을 닿니다. 그런데 문재인만 여러분도 이거 보시면서 대한민국의 뭘 상징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뭘 상징하는 거죠? 의미는 좋겠죠. 사랑, 평화, 행복. 그러나 대한민국 상징을 달아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외교를 한다면 이게 지금 문재인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게 정상입니다. 대통령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이 그렇게 좋습니까? 국민 다 죽이고 힘들게 하고 경제 어렵게 하고 안보 불안하게 하고 이게 좋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방송 나가면 좌파들이 난리 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팍 그리고 엄지척 팍 이게 신의한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엄지척은 신의한수를 살립니다. 구독은 올해 안에 30만 돌파하는 여러분들의 힘을 보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